2시 순서 첫번째 휴가 안녕하십시오 깨물렸나 보다 왼쪽 눈이 너무 정상적이어서 네 좀 다행이고요 왜냐면 이쪽 눈으로 잘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 수지상 교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라졌어요 걱정인 거는 오른쪽 눈인데 오른쪽 눈은 사실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 병변 자체가 좀 뭐랄까 좀 지저분해지고 있거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안압이 좀 그래도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단 좀 높아져가지고 눈이 이미 커져 있으니까 그리고 안내 구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혼탁하니까 각막이 다 나와도 이제 농내장이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안압약을 쓰고 있지만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높아진 건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각막이 빨리 나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혈관 내려오는 건 좋은 반응이에요 자기도 살려고 이렇게 혈관이 자라들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일주일에 뭐 잘해야 1mm 자라요 엄청 오래 걸리니까 혈관이 자랄 때까지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어쨌든 약효가 있으니까 황발라스치 계속 쓰면서 안약은 뭐 길게는 한 달까지도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주일 뒤에 오시면 될 거 같고 20g 체중도 늘었네요 네 그래서 약을 일주일치 받아가지고 약은 잘 먹던가요? 네 잘 먹어요 밥도 잘 먹고 네 그러면 안약 그렇게 잘 넣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뵐게요 월요일에 네 인형 끌어안고 있네 인형 끌어안고 있네 어 뒷발 어 뒷발 찬다 어 뒷발 차기 뒷발 힘들었네 아 젤리 봐 어떡해 완전 이거랑 똑같아 누랑이 아이고 눈이 빨리 나야되는데 누랑이 아빠 따라와 아빠 따라와 그치 잘 온다 아빠 따라와 그치 맘마 먹자 맘마 먹기 전에 화장실 갈까? 맘마 먹기 전에 화장실 갈까? 시야 하고 먹을까? 시야 하고 먹을까? 시야? 시야 시 시야 하고 그치? 아이고 차키라 말도 잘 들어 아이고 잘 쐈다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점프 그치? 아이고 밥 먹자 응 밥 아니야 밥 아니야 밥 아니야 밥 구름은 더 아닌지? 가자 짠 올라와 가라하네 오 밝겠다 와우 누가 쐈어 이거 귀여워 시원해? 시원해? 똥 닦아줄까? 똥이 나 똥 언제 쐈어? 잡네 똥 싼다 오우 냄새 조그만데 냄새 많이 난다잉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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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네 영재네 똥짜리 잘 만드네 잘 썼네 밟을 것 같다 묻는 건 안해? 발가락도 자꾸 뜯는다 내 카라가 너 눈에 어울리 안 좋대 스트레스가 진짜 최고 안 좋대 그래서 내 카라 안 채워주는데 자꾸 뜯을래 뜯지마 눈 나아야지 누군지 알아? 또바 누나 또바 누나는 사실 문제가 안 돼 또리 영화가 문제야 너 무시무시하단 말이야 또리 영화 조금 해도 터내봐 좀 더 잘 만드는 건 둘 둘 둘 셋 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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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넙 셋 넙 셋 넙 셋 셋 넙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